한지영이 등록한 결혼정보회사 설문제야. 원하는 남자 직업 1순위 의사. 2순위도 의사. 맞선 후 애프터 확률 역시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아. 헐. 한지영 내일 스케줄은? 내일 2시 서울병원 피부과 예약됐습니다. 오케이 세팅 가자. 우리 정신의학과 새로운 펠로우쌤 봤어? 브라이언 킴? 어 완전 잘생겼지. 존스홉키스 출신인데 미국에서 붙잡는 거 거절하고 우리 병원 온 거래. 아 잘생겼는데다가 능력까지.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싱글이래. 어머머 애인도 없어? 영화같은 운명의 상대를 기다린다고 하는데. 내가 한번 꼬셔볼까? 어떡해. 야 온다. 브라이언 쌤. 식사하놨어요? 네. 그 전에 상담했던 셀프 미들레이션 환자. 내방일이 언제죠? 어제였는데 안 왔어요? 네. 에디피즘 증후가 좀 보이던데. 일단 보호자 연락 취해주시고요. 렉사프로랑. 아. 아빌. 아빌리파이 준비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세미나는 가시는 건가요? 그래야죠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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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빠, 어떡해요. 죄송합니다.